제발 생각이란 걸 좀 하고 행동을 해. 터진대로 국조하지 말고 좀. 그 어둡고 외진대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. 무작정 뭐라? 진짜 국도 없이.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. 넌 어떻게 탓이야. 넌 어떻게 탓이야? Mon vom dedim. 넌 왜 탓이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